당근과 괴로운 시즌 2! 하하! 따뜻하고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다! 불이야! 불이야! 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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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불이 아니고! 그 불이 아니고 무슨 불? 나의 이 불! 뭐? 내 이 불이 없어졌어! 잘 챙기지 그랬어! 캐롯 너 내 이 불 못 봤어? 나는 못 봤는데! 혹시 그니그니 당근이 내 이불 엄청 따뜻하고 엄청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몸을 강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이불 아냐? 어? 맞아 맞아 캐롯! 니가 어떻게 알아? 내 이불 봤지? 어? 못 봤는데? 어? 너 설마 지금 니가 내 이불을 감싸고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니가 내 이불인데! 아 이거 내가 찾아 놓은 거야! 너 잃어버렸을까 봐 내가 이불을 다 주워가지고 어? 이거 우리 당근이 건가? 하고 이렇게 챙겨놨던 거지! 와우! 땡큐 프렌즈! 고맙다 친구야! 아이 그럼 그럼! 내가 오해를 했구나! 아이 그럼 내가 다 챙겨 놓은 거야! 아 내 이불 찾았어 간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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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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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진짜 불이야 이불! 이불! 아냐 아냐 이번에 진짜 불이야 불! 진짜 불 어떡해! 그치 그치 당근이 불이 엘리베이터 타고 빨리 도망가자! 안 되는데! 불 났을 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제일 빠르잖아! 아 그래! 엘리베이터가 여기엔 없어! 아 없어? 불이 안 뜨거워! 뜨거워! 불이 도망가야 돼! 어? 왜? 당근 있는 냄새 안 나? 아니 아니! 오래된 거야! 아 그래! 기분 탓이지? 아 신경해! 근데 이 불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 어? 그렇지! 불이야! 불이야! 아니 아니! 괴로 괴로! 그거 말고 외국인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외국인 사람들한테면 불 났다고 어떻게 말해야 돼? 영어로 말해야지! 영어로 어떻게 해? 우리 영어로! 어! 우리 영어로! 빨리! 뭐지? 당빈 할아버지! 알려주세요! 나 불렀어! 당빈이라고 해! 알려주세요! 몰라도 돼요! 알려주세요! 몰라도 돼요! 궁금한 게 있을 땐 불러봐라! 잘생긴 할아버지! 어! 맞아! 당빈이라고 해! 어! 안녕 안녕! 당빈 할아버지야! 어! 불이 영어로 뭐긴 뭐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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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파이어지! 불이 났을 때는 일단 하던 일을 멈추고 불이야! 불이야! 파이어! 파이어! 라고 외쳐서 사람들에게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 그리고 젖은 수건이나 옷 등으로 코와 입을 잘 막고 몸을 낮춰서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해야 돼! 이 비상구 표시를 잘 기억해두었다가 비상구 쪽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돼! 하나 깨나 불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파이어!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다 꺼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은 열어! 파이어! 뒤로! 드롭다 비트! 예! 푸른 야마로 발사오! 푸른 영어로 파이얼! 물이 영어로 뭐라고? 에! 아에! 알! 이! 파이얼! 푸른 영어로 한번더! 에! 아에! 알! 이! 파이얼! 굿굿베리굿 아빠 좋아 당근 나도 나도 엄마 좋아 당근 나도 나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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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당근 당근 너무 좋아 항상 좋아 매일 좋아 당근 당근 동생 좋아 당근 나도 나도 친구 좋아 당근 나도 나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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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당근 당근 너무 좋아 항상 좋아 매일 좋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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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